친일인사의 이름을 교명으로써 논란을 빚었던 광주 101초등학교가 성진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꿉니다. 성진초는 2일 입학식과 학교 명칭 변견 기념 행사를 갖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한 성진회에서 따온 이름으로 교명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성진초는 6.25 당시 활약했던 김백일 육군단장의 이름을 따 백일초로 이름을 지었으나 단장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.